낯선 거리지만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발을 떼었고 그림 속으로 들어와 버린 지금 지금 내 옆 한 그림 같은 여자가 있네요 나를 보내요 말을 거네요 나 사실은 나 사실은 그냥 그림이라고 사랑하는 개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밖으로 힘들었지만 바를 떼었고 그림 밖으로 나와버린 지금 내 옆 한 그림 속 그 여자가 있네요 나를 보내요 말을 거네요 당신이 내밀 손을 잡으려 용기 한 번 내봤다고 그림 속이 진짜인지 그림 밖이 진짜인지 모르겠네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나를 보내요 내 옆에 잘 안 그려 내 옆에 잘 안 그려 나의 고정 내 옆에 잘 안 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